고전 역학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인과 법칙을 따르고 우연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과 달리 확률론적 입장에 취한다 확률론적 입장은 비록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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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아 존재의 시작 아 으 으 든 으 으 존재의 시작 으 으 으 으 에이... 1997년부터 지수야, 엄마 봐봐 여자? 남자? 혹은 다른? 아니, 여자로 팡! 모르나 정오면 아유, 제가 뭘 알겠어요 폴란드? 알제리? 태국? 페루? 아니, 한국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다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지수, 아빠 따라하는 거야? 영양 아래 영양 아래 영양 아래 기사 조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갑자기 왜이래? 정신차려! 시끄럽다구 받아들이란 말이예요! 그만하라니까! 우리랑 잘해왔어요! 당신이 포기해야지! 너만 제자리로 돌아가면 모든게 해결돼 안돼! 내 리코더! 찾아! 찾자! 찾았다! 찾았대! 찾았다! 찾았대! 찾았꿈! 이제 1시간 이리 와 그게 지금 집안되면 이리로와 여기 사거리 앞이 우리만 있는 거 있는데 그래 아빠 나 집어랑 있지 선망합니다 아니 아니 스윽 햄버랑 간다 어 사건나실어 사건나실 heb 나도 숙제 나있냐? 넌 뭔 생각이야? 제정신이야? 이럴 거면 진짜 학원 나오지마! 왜 다녀 학원을? 숙제도 안 해보는데 어? 왜? 누구 죽었니? 아니요 아니지? 근데 왜 안 해와? 너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도 미안해 해야 돼 너 때문에 시간 다 깎아먹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시험 날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야 건배 건배 어? 우리도 3명인데 짠하러 가라 아 교랄거에요 여기 앉혀 저기 앉혀 어? 화면 멈췄다 멈췄어 여기 화면 멈췄어요 멈췄어 멈췄어요 멈췄어요 왜 여기인지 여기가 죽여 닥치세요 영화 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광고 시간인 줄 알았지 야 됐어 그래라 네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영화 볼 수 있는 것 밖에 없어 실컷 많이 봐 뭐라구요? 가이씨 멈췄 에이 저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야 무슨 말이냐고 야 무슨 말이냐고 한국 유일한 에이 아 쌌구두콩 이게 잠깐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형님 이거 아니 이 선생님들 아 잠깐만 도영이 도영이 하라고 나가 시절 60 בת 선동당했어 사동 당했네요 지금 자기 정책 속으로 rhetoric 불가능력을 느낀다 나의 의지에 대해 의심한다 개dd 잠시만 기다리지 않나요 중요한 건 정신혁명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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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조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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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